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. 김 비서관은 오늘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. 앞서 더불어민당 김영호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자녀가 한학년 후배를 때려 전치 구주에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에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의 중동순방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.